얘들아, 규리야!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루루가 도망을 갔어요.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. 호기심이 많은 막내와 달리 제가 그닥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. 얘들아, 귤한테 관심 좀 가져줄래? 이번엔 귤 조각을 줘봤어요. 그렇다면 루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다른 아이들은 귤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요. 우리 루루, 발톱깎기에 이어 또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네요. 고양이들도 저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걸 오늘도 알게 되었어요. 모두가 default고로 눈에 두고шей은 Something Red吗? 우리 루루, 많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우리 루루, 많은 하나가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